39,000원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곰장오를 먹어볼거에요 지금 곰장오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게 불편하신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오늘... 너무 야이고 너무 미끌미끌해 지금 약간 갈색을 띄고 있어요 너무 움직인다 지금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꼼장어입니다 여러분 꼼장어가 갈색을 띄고 있어요 갈색을 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약간 점액질이 있네요 이렇게 하얗게 꼼장어입니다 꼼장어입니다